저기 선영아, 내일 우리 집에서 요구르트 마시고 갈래? 나 지금 출발해 어? 미세먼지? 아, 안되는데 우아 오케이, 공기청정기 체크 완료 와, 공기 엄청 깨끗하다 좋아, 이것도 완벽해 됐다! 됐다! 응 신발이랑 코트 보관해줄게 니꺼는 다 소중하니까 뭐야 아, 공기 좋다 너네 아파트 너무 좋은데? 아파트만? 몰라 우리 그냥 놀이터나 갈까? 자, 마셔 고마워 너 집에 아무나 초대하고 그런 남자 아니다 나도 아무 집이나 안가 아, 공기 좋다 H클린알파 솔루션을 통해 단지 입구부터 집안 내부까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힐스테이트 현대 힐스테이트 흐하하하 현대 힐스테이트 forum 하하하하 하하하! 현대 힐스테이트 flown Burns